오늘 함께 은혜 받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의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노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어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청막을 만드는 것이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결국 전도자든 산업인인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한 만큼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작은 그릇에는 큰 응답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대진표를 바꿔서 하나님의 스케일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릇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그릇입니다 디모데우서 우리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또 응그릇과 나무 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금그릇과 응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는 금그릇을 또 응그릇을 찾으면서 실력이 뛰어난 자를 찾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통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릇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말씀이 통하고 또 하나님의 가슴이 통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을 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윗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릇을 준비한다는 것은 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 영적으로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을 또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실 수 있는데 딱 한 부류의 사람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결국 창세기 3장의 사건도 영적인 교만에서부터 왔고 그 교만을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많은 일을 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그릇을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인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통하고 또 영적인 이 겸손한 그릇을 준비하면서 시대의 흐름을 바꿔나가는 우리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하라 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하라 입니다 이 하나님의 것이란 것은 이 보호자의 능력을 말하고 또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말하고 2, 3, 7 현장에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3초월의 능력이 나의 것으로 편집되고 각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란 것은 사람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또 우리의 무의식과 영혼 속에 얼마나 이 보호자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역사와 빛의 축복이 각인되어 있고 편집되어 있고 인연에 따라서 오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반드시 응답이 오는데 그 영적 상태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고 편집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것이 언제 각인되고 편집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각인되고 편집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 속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랩런트 7명도 예배의 생명을 걸었고 또 휘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과 초대교회의 제자들도 예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어떤 청년의 포럼을 듣게 되었는데 그 청년이 했던 고백이 제가 예배의 생명을 걸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생명이라는 것 속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또 예배는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고 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 공예배를 말하겠죠 이 공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방향과 영적인 목표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홀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정시예배를 말하는데 그 홀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는 큰 방향을 주신 것에 대한 세밀한 답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속에서 받은 큰 방향과 세밀한 답을 현장에서 누리면 되는데 그 현장이라는 것은 만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것은 그 안에는 소중한 하나님의 계획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브리스알 부부와의 이 만남은 보호자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과 2, 3, 7 현장에 빛을 비추는 만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노마보고마를 이루어 나가셨고 또 브리스글라이 이 부부에게는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빛의 경제와 전도와 성교의 경제를 허락해 주신 시간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이 이러한 삼촐의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예배 속에서 보호자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역사와 이 빛의 축복이 각인되고 편집되어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설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설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설계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것이고 이 순례자의 설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면서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순례자의 여정을 가면서 무엇으로 설계를 하냐면 제한된 집중과 선택된 집중과 하나된 집중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용어들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하면 아주 쉽게 응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한된 집중이라는 것은 제한되었다고 해서 다른 것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꼭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답을 가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설계 속에서 꼭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닌 1, 3, 8의 언약으로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소가 아닌 나 중심 속에 또 영적인 것이 아닌 육신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세계보고마가 아닌 내 성공 중심으로 살기에서 집중하지 못하고 집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오직 그리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제한된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택된 집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3, 5직의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을 반드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성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3, 5직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말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3, 5직으로 집중하고 있으면 유일성의 응답을 받고 그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이 달합방을 하나 해도 이러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 말씀 사역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서 오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받을 사람과 제자가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아무에게나 붙여주지 않습니다 오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제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붙여주셨고 그 바울에게 브리스와 길라 부부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직을 하고 있는 제자에게 제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성의 응답이고 그 붙여진 제자와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고 있다 보면 반드시 생명운동이 확산이 되어지는데 그 생명운동이 확산되어지는 것이 재창조의 응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각자가 있는 현장에서 선택된 집중을 하면서 하나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된 집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리스 공동체를 이뤄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2, 3, 7, 5총종조 보그마와 랩런트 운동과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는 선전운동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시면서 제한된 집중과 또 선택된 집중과 하나된 집중을 가지고 순례자의 설계를 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전무후무한 디자인입니다 세 번째는 전무후무한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전무후무한 디자인을 해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사단도 현장에서 나름대로 전무후무한 디자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하는 전무후무한 디자인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상세계 3장, 6장, 11장을 뇌와 우리 마음과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완전히 각인시켜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속에 있는 주심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만들어서 결국에는 뇌피림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단체가 말하는 것이 유에이지와 프리메이슨과 또 유대인들이 이 말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바벨탑 운동은 실패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 두 번째 바벨탑 운동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교농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 운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도 부신자들을 통해서 뇌피림, 썸임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복음 가진 남은 자를 통해서 빛의 문화가 또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가지고 디자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디자인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가 있는 모든 곳 속에 성사미 하나님이 임제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디자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과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이라는 것을 믿고 말씀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확인하는 것이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영적으로 디자인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것이 내게 편집되고 또 순례자의 설계를 하면서 오늘도 현장에서 전무후무한 디자인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셈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이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역사와 빛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제한된 집중과 선택된 집중과 하나된 집중을 가지고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24시 감사가 넘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셈으로 기도드려옴 나이다 아멘